느껴져 유난히 빨리 피게는 심장이 Nous 네! deja 무슨 일이야? 저게 귀신 나왔어 귀신 어? 귀신? 어! 소복 입은 차녀 귀신. 좀 전에 귀신 소리 못 들었어? 와, 와! 와, 너무 무섭더라. 손해가면 어떡하지? 그래? 그럼 내가 저기 가서 잘게. 어? 귀신 나온 곳에 잔다고? 안 돼. 설마 내가 뭐 어떻게 할까봐 그래? 전에 우리 아버지 얘기 들었지? 나 산소 같은 남자라는 거. 정말 은큼한 생각 같은 거 어? 요? 아! 요만큼도 안 했거든. 정말 귀신이 무서워서 넘어왔다고? 어. 아, 그리고 저기 너무 추워, 어? 우풍이 막 와우! 이렇게 텐트가 푸푸푸푸. 모래바람이 막 계속 맑게 막 부고 잠을 못 자 그냥 텐트를 계속. 으이그. 그냥 같이 있고 싶다고 하지. 잘하지도 못하는 거짓말은. 같이 있고 싶다고 하면 재워줄 거야? 아니. 으이. 다, 다. 어? 딱 갈라갔어. 여기 절대 안 넘어갈게. 됐지? 아, 좋다. 넘어오면 어떻게 되는데? 초딩 때 책상에 줄도 안 거봤어? 넘어오면 다 내 거 뭐 그런 거? 잘 안 해. 그니까 너도 여기 안 넘어오게 조심해. 안 피곤해? 자, 어서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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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